텔포드 콘도 위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트로 타운 스테이션 이구요 메트로 타운 스테이션 옆에 텔포드 에비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9층 건물 바로 옆에 생기구요 저층 콘도로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 9층 텔포드로 변화할겁니다 2024년도에 입주 예정 이구요 센츄럴 에비뉴 건너편 건너면 바로 메트로 타운 몰 있습니다 메트로 타운 몰 있구요 인근에 메이웃 커뮤니티 스쿨 스쿨도 인근에 있구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 큰 센츄럴 파크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원 역 스카이 트레인 몰 학교 다 도보고리에 있습니다 다운타운 까지 차량으로 약 23분 거리에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 입니다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건너서 메트로 타운 몰 보였구요 이 사이에 보이는 저 골목이 텔포드 에비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센츄럴 에비뉴입니다 해당 텔포드 사이트 앞에 와 있습니다 현재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저 건물을 보시고 40층 텔포드 건물이 위치합니다 그 건너서 메이웃 커뮤니티 그 건너서 메이웃 커뮤니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스카이 트레인 역입니다 약 한 6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텔포드 건물 외관 보시겠습니다 총 40층이구요 어메니티로는 짐, 요가 룸, 스터디 룸, 게임 룸, 바베큐, 카 워시, 도그 워시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플랜 원 배드 유닛입니다 세탁기 있구요 욕실은 침실과 거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 있구요 부지는 주방 모두 다 기본입니다 가스 레인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 레인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레미네이트 플로어구요 방도 역시 레미네이트 플로어입니다 슬라이딩 도어구요 전체 플로어에 카펫은 없습니다 넓은 발코니 있구요 상당히 넓은 발코니입니다 현재 보이는 아일랜드 포함입니다 두 베드룸 이플랜 입니다 스트라타비는 스퀘어 핏당 49센트구요 에어컨 히팅 핫 워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드룸에 있는 캐비넷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실도 레미네이트 플로어입니다 안방 욕실이구요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테이블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파킹스톨에 전기 주차 충전시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방 캐비넷은 색상을 다른 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밀레 가전제품이구요 보시는 소재 모두 다 포함입니다 홀슬린 백스플래시입니다 발코니구요 발코니구요 거실에 있는 욕실입니다 세컨 배드룸이구요 보시는 캐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컨 배드룸이구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보니